덕순이네 솜사탕 가게에 우리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. 우리 아가들 오늘 하루 종일 간식을 많이 먹어서 식사량을 조금 줄였어요. 이따가 또 간식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덕순이가 딱 앉아서 밥 먹을 준비하고 있구요. 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살펴 보겠습니다. 우리 아가들. 자 얼굴 봅시다. 우리 아기들. 여기 봐봐 얘들아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자 출발. 출발. 자 출발. 밥 먹으러 왔어요. 우리 아가들 지금 맛있게 밥 먹고 있습니다. 우리 아가들. 자 루이. 맛있게 밥 먹고 있어요. 다음에 또 우리 루시. 맛있게 밥 먹고 있어요. 다음에 또 우리 우리 레용. 다음에 우리 토토. 그 다음에 우리 찰스. 그 다음에 우리 찰스. 그 다음에 우리 찰스. 그 다음에 루이. 밥 먹고 있고. 우리 덕순이도 밥 먹고 있어요. 우리 레용도 밥 먹고 있고. 날마다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요. 우리 아가들. 우리 장화시는 왕발. 우리 애기들. 벌써 260mm. 270mm. 그 정도로 발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. 우리 애기들. 언뜻 보면 누가 애기이고 누가 엄마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애들이 많이 컸어요. 우리 아가들.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져서 너무 다행입니다. 우리 애기들. 우리 애기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